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경제라이브 서정독입니다. 지난달 소비자 물가가 석 달 만에 상승세로 전환했습니다. 물가 오름세는 꺾일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는데 경기 침체 우려는 계속 커지고 있어 이달 기준금리를 결정해야 하는 한국은행의 고민은 더욱 깊어지고 있습니다. 김미현 기자입니다. 물가가 석 달 만에 오름세로 전환했습니다. 통계청이 오늘 발표한 10월 소비자 물가 동향을 보면 지난달 소비자 물가 지수는 109.21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5.7% 상승했습니다. 물가 상승률은 지난 7월 6.3%로 외환위기 이후 최고치까지 올랐고 8월과 9월 5%대로 둔화세를 보였다가 석 달 만에 다시 상승폭을 키웠습니다. 문제는 여전히 5%대의 고물가가 꺾이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한국은행은 환율 등 국내외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에 내년 1분기까지 5%대 물가 상승률을 이어갈 것으로 진단했습니다. 한은의 물가 안정 목표치인 2%를 훨씬 웃도는 수치입니다. 이달 기준금리를 결정할 한은으로선 또다시 고민에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강도 높은 긴축에 따른 경기 침체를 우려해 금통위 내에서도 인상폭에 대한 의견이 갈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10월 금통위 의사록을 보면 금통위원 중 2명은 경기 위축 우려 때문에 0.25%포인트 금리 인상을 지지했습니다. 시장에선 미국 기준금리가 우리보다 높은 역전 현상 때문에 이달에도 빅스텝을 밟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물가와 긴축의 부작용을 모두 고려해야 하는 한은이 이달 어떤 금리 결정을 내릴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김미연입니다.